정답을 모르는데. 이방수 환장. 검사 결과가 나왔네. 심각해.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. 치료가 불가능하네. 치료가 불가능하네. 일단은. 아니 뭐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살려주는 거 아니었어요? 못 고쳐.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게. 이상한 선생님들이 볼 테니까. 부러져! 난 발정해! 나의 정상이야! 탈출하겠어. 탈출하겠어. 나 과제 Ettore 나가겠어 이런 Schlosschois 안됨어. ran scare 도망쳤어요. 도망쳤어요. 너 확실히 얘기해 네 정체를 빨리. 뭐야 너. 나 그냥 도망쳤어요. 너 뭔데 왜 확실히 얘기해. 나 그냥 도망쳤어요. 너 어떻게 해. 야 이만수. 더 주세요. 나 제발 날 구워주세요. 나 지금 탈출했어요. 너 웬일이야. 나 제발 웃게 해주세요. 야 너 진짜 왜 나왔냐. 왜 나왔냐. 왜 나왔냐. 나 방학꾼이 아니에요. 나 동생한테 있어갔더라. 탈출했어요. 나 왜. 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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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또 웃네? 또 웃네? 아니 너 어디다 왔냐고. 강진아 너 어디다 왔어? 치료실? 나를 막. 나를 막 검사하고. 누가 치료해야 되는 거야? 고동왕 간 사람이야. 뭐라고? 고동왕. 왜 또 웃네. 아니 진짜 이게 뭐야. 너는 센스 잘 풀어? 응. 그게 뭐예요? 형 아까 여기 손에 들고 있었던 거 뭐예요? 뭐야? 너 뭐 찾았구나? 야 나와. 아 잘 나와. 못 찾았어. 아 정의해요. 못 찾았어. 아 나는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. 아니 오늘의 게임이 뭐예요? 눈이. 얼굴이 6개고. 눈이 21개인 것은? 뭐? 아 왜 이렇게. 21개?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. 아 정말 이게 이게 되는 게. 진수 잡아라. 되는 게 있고 안 되는. 진수 잡아라. 누가 잡아 누가 누굴 잡아. 누가 누굴 잡으려고. 누가 누굴 잡으려고. 누가 누굴 잡으려고. 누가 누굴 잡으려고. 어디 어디 잡아보라고. 난 런닝븐 3년 차라고. 진수 잡아라. 진수 잡아라. 어 뭐야. 광수야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공수야. 이리 와. 아 이게 뭐야. 선호사는 거야. 형만 다니고 있었지. 아니 뭘 하는 거야 나 어디. 나, 나 지금 너무 화가 나. 왜? 참을 수가 없어 화를. 왜? 웃을 수가 없어.